충남 세종 지역 143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지역 농축산물 중심으로 구성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조합장들은 소비 감소와 경영 비용 증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며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명품 수삼 세트와 15개 시군의 쌀꾸러미, 감태, 육족, 마늘 등 농축산물 8가지를 포함한 답례품 15가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농축산물 확대 여부는 계속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